안녕하십니까 김정겸입니다 이제 지긋지긋한 겨울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너무 추웠죠 마음도 춥고 몸도 춥고 이명예 실패한 선생님들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아파 만 할 수는 없습니다 돌뿌리에 부딪혀서 쓰러져서 아퍼 만 할 것입니까 일어서야죠 그래서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판이 되는 스케폴딩 그 발판이 되는 계기로 삼으시길 바라고 또 새롭게 교육학을 준비하는 예비 교사 선생님들도 말 그대로 조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역시 3, 4월이 더 도약할 수 있는 그런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3, 4월을 교육학을 어떻게 전개해 나갈 것인가 그거를 우리 화면을 통해서 설명을 하면서 선생님들이 보다 계획적으로 교육학을 공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잠깐 보시겠습니다 3, 4월에 9시서부터 수업을 시작해서 1시까지 우리가 본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교재는 우리가 1, 2월에 썼던 스케폴딩 김정경 교육학입니다 그런데 3, 4월이 1, 2월하고 좀 다른 점은 1, 2월 내용을 하지만 웹정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스테디셀러죠 그래서 작년 거 강의를 하면서 좀 더 많이 들어간 교재로 출판이 될 겁니다 그런데 3, 4월에 출판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프린트물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겁니다 그럼 웹정리는 무엇인가 그건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내용은 완전 기초 토대로 교육학 전반적인 내용 어떻게 하냐면요 1, 2월처럼 일단 전체 흐름을 보여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서양 교육사다 그러면 그리스, 로마, 중세, 15, 16세기 인문주의, 17세기 실학주의, 18세기 개몽주의, 19세기 신인문주의, 20세기 진보주의 전체를 아우러서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고 왜 이게 나타났는가를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세부상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소위 말해서 라이길루스의 줌 렌즈 방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전체를 보고 나서 그다음에 세부상으로 들어가고 다시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반복 학습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교육학의 문제점이 뭐냐면요 나무만 볼 줄 알지 전체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지 숲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산을 보시고 그리고 나서 그 세부적인 나무를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교육사 그렇고 서양교육사, 교육철학, 교육사회학, 교육과정, 교육심리학, 교육행정 전체 흐름을 여러분들한테 먼저 제시를 해드립니다 그러면서요 그러면서요 여기 키워드라고 적혀 있습니다 제 수업은요 철저하게 이해입니다 교육학을 누가 암기를 합니까 암기를 할 거라면 이제 사법고시 없어졌지만 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암기를 할 거라면 사법고시보라고 얘기합니다 교육학은 이해입니다 따라서 철저히 이해를 한다면요 문장까지도 여러분들 머릿속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제 수업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저는 철저하게 설명을 하면서 칠판을 상당히 많이 사용합니다 사실상 칠판을 사용해야 되는 거죠 책만 읽고 설명한다는 것은 조금 한계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칠판 교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집단적 사고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잔상의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칠판의 그림을 딱 그리고 나서 싹 지웠을 때 그 칠판의 그림이 머릿속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잔상의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 수업 시간에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들은 오른쪽 칠판의 순서대로 써놓습니다 그리고 수업이 끝나기 전 30분 전에 그날 배운 것을 다시 한 번 다 상기를 합니다 100% 상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키워드가 된다는 겁니다 웹정리 영역별 내용 구조화 정리한다는데 그건 조금 이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시간은 9시서부터 1시까지고요 대별 학습 확인 시간이 14시부터 18시, 6시까지입니다 이 때는 제가 여러분들이 공부한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 안 되는 것은 저에게 질문을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개별 확인을 일일이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도대체 웹정리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그거를 다음 화면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웹정리를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걸 다음 화면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웹정리가 말입니다 이걸 조금 크게 해볼게요 조금 더 크게 해볼까요 이렇게 너무 크면 또 안 보이고 이 정도로 보겠습니다 너무 크다 그래서 조금만 더 줄이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웹정리가 뭔가 이거를 지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논술이 말입니다 작년, 재작년인가요? 이렇게 대주제 중심으로 시험에 나왔습니다 저는 이걸 이미 7년 전, 8년 전서부터 대주제 중심으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험 문제에 나왔던 거죠 여러분들 이 웹정리 책을 보게 되면 출판연대로 보시면 알 겁니다 제가 거짓말을 안 하고 있다는 걸요 그래서 3년 전서부터 대주제 중심으로 조건이 주어지는 거죠 그 대주제 중심으로 시험 문제가 나왔고 그리고 작년, 재작년에는 웹정리 방식으로 시험 문제 논술이 나온 거고 그리고 작년에는 제가 분명히 그랬습니다 통계나 연구도 시험에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 제시문에 통계 그래프가 시험에 나왔던 거죠 그건 그렇다 치고 도대체 웹정리라는 것은 무엇이냐 흩어져 있는 것을 주워 모으자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타일러가 중심이었다면 자, 여러분 이거 여러분들 이거 이미 예전에 7년 전에 만들어놓은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 타일러가요 2017학년도에 논술 문제로 나왔고 작년에 워커 이 워커가 작년에 논술 시험 문제로 나왔단 말이죠 그럼 이렇게 웹정리로 봤을 때 타일러와 관련해서 수업 목표 분류라는 것이 있고 또 타일러는요 목표 모형이거든요 그러니까 탈목표 평가라는 것도 스크리블론으로서는 중요하게 나오는 것이고 전부 연관시켜서 공부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육학적인 이론적 기본 지식 1, 2월달, 3, 4월달 그걸 하면서 이게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흩어져 있는 것을 모은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상관이 있는 것끼리 생각을 하면서 비교해가면서 얼마든지 글을 쓸 수가 있다는 거죠 타일러를 공부하면서 워커를 공부 안 해야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건 기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2017학년도에 나온 거고 이게 2018학년도에 워커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기출 문제로 나왔던 것들이잖아요 이렇게 기출 문제를 통해서 비교를 해드린다는 것이죠 여기도 타일러 나왔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백워드 커리큘럼 이것도 여러분들 제가 그랬잖아요 7년 전에 이미 만든 거라고요 그런데 이 백워드 커리큘럼은 언제 나왔습니까 4년 전인가 시험에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만 공부했어도 벌써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것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작년에도 제가 강의하고 재작년에도 강의할 때 무슨 얘기를 했느냐 2015개정 교육과정의 이론적 바탕이 되는 것이 백워드 커리큘럼이고 그런데 이 백워드 커리큘럼은 타일러 모형과 브루너 모형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고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 타일러가 나온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웹정리 교육을 수업을 이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제가 3, 4월 강의 요강을 이렇게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공부들 하시고요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